자, 예비고의를 위한 언어 확장 또 이제 가면은 오늘은 말이야 사운드 변형 법칙 중에서 선생님이 이걸 가리고 싶어 뭐냐면 I, A, E, O, U, Y 얘네들은 모음, 얘는 반모음이라고 많이 배웠을 거야 이 모음이 좀 바뀔 수 있어 왜냐하면 이 영어는 목매한 백성들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 영어권이 너무 넓다 보니까 구전된 성향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좀 한국말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 우리도 너무 슬픈 게 PD님 옛날에 한자와 한글 중에서 어떤 게 목매한 백성들의 언어였니 사실 한글이었지 한자는 지식인들의 언어, 식자층의 언어였단 말이야 특징이 뭐냐면 천년을 지나도 잘 안 바뀌어 그런데 이 한글은 구전되는 성향이 있다 보니까 끊임없이 바뀌는 성향이 있어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만약에 어머니가 이게 만약에 표준어라고 해볼게요 근데 북한에서는 요게 이쪽으로 가 어머니! 그래도 우리가 같은 어머니지 맞지? 그치? 이런 것처럼 구전되는 형이야 그래서 보면은 영어에서 똑같이 영어권이 워낙 넓다 보니까 영어권도 목매한 백성들의 언어거든 라틴어나 불어가 지식인 식자층의 언어라면 영어는 약간 목매한 백성들의 언어란 말이야 그래서 뭐냐면 이걸 꼭 기억해야 돼 I-A-E-O-Y 그래서 지금 이게 name이란 영어는 이름이잖아 이름 이름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동사화 되면 이게 이름을 짓다 고급스럽게 명명하다 이름 짓다 이름 짓다를 고급스럽게 명명하다라고 명찰 명찰 명명하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 요것이 어떻게 바뀌는지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자 이쪽 가볼까 자 고교어의의 1단계 여기까지가 1단계야 고교어의의 여기까지가 1단계 자 여기 몇 단계? 하나 둘 셋 여기 2단계 그러면 지금 보시면 벌써 얘가 뜻이 뭐냐면 이게 name이지 그럼 이제 사운드 변형법칙 보면 얘가 5로 바뀌었고 2가 같은 거야 그냥 그래서 nominate라는 영어 단어가 명찰 살려줘 명찰 명명하다 nominate는 뭐냐면 그쵸 시작 지명하다 지명하다 됐니?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요게 약간 동사형 어미라고 하는데 나중에 다 배울 거야 그래서 요게 하다가 되는 거야 요 부분이 하다가 되는 거야 요게 명하다 지명하다 nominate 그러면 노미널의 뜻은 뭐냐면 얘는 명목상의 요 부분이 형용사형이어서 얘가 으가 되는 거야 그리고 요 단어가 이제 이름 똑같이 name 보이지? 명목상의 노미널 노미네이트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배워야 될 건 뭐냐면 다시 한번 pd님 쪽 가볼까요? 다시 한번 들어가면 i-a-o-y 시작 i-a-o-u-y 얘네가 이렇게 곁돌 수 있다는 거야 바뀌었어요 얘가 얘로 얘가 얘로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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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바뀔 수 있는 거 됐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i-a-o-y 성악 i-a-o-u-y 이렇게 생각하면 돼 확인해 보시고요 자 pd님 여기 1분만 잡아주세요 i-a-o-y i-a-o-y 자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게 시작 i-a-o-u y i-a-o-u y i-a-e 선생님 끊임없이 반복한다 반복하는 영어 김동영 시작 i-a-o-u 떠먹여주는 영어 김동영 i-a-e-o 좋았던 영어 김동영 i-a-e-o-u y i-a-e-o-u y i-a-e-o-u y 계속 들어 i-a-e-o-u y i-a-e-o-u y i-a-e-o-u y 선생님 입에서 토 나올 때까지 반복할 거야 옆으로 갑니다 자 이제 다시 들어갑니다 노미네이트 뭐야 지명하다 노미네이트 시작 명목상의 됐니? 그 다음 이쪽 가볼게 그럼 얘도 이제 보시면 이름이라는 단어가 어디 있냐 얘가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봐 여기 a하고 y가 바뀐 거지 i-a-e-o-u y i-a-e-o-u y 그럼 얘는 뭐냐면 요를 먼저 할 거야 얘가 영어로 뭐냐면 same이야 어? same 그럼 a하고 y가 바뀐 거지 그럼 선생님 n하고 m은 왜 바뀐 거예요? 이거는 초등학교 때 배웠어야 됐는데 중학교 때 m이라고 하는 건 n 두 개가 합쳐진 거야 얘랑 얘랑 같은 거지 결국에는 그럼 이제 똑같은 이름이야 똑같은 이름 봐봐 동의어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이름이 뭐냐 동의어다 이게 어찌 알아야 되는 거야 똑같은 이름이 뭐야 동의어야 어가 된 거야 그럼 엔터님은 못 가 어? 내 느낌은 온 애들 있어 안티지 안티 펜 중에서 무슨 판이니? 안티펜 그러면 i가 5로 바뀐 거지 지금 그러면서 얘는 뭐라고 그래 하나 둘 셋 반이 어가 된 거지 어가 된 거야 동의어 반이요 근데 이제 PD님 혹시 컴퓨터 하시죠? 어나니머스라고 들어봤습니까? 그쵸? 해커 단체 어나니머스 얘가 이름이야 됐니? 그런데 얘가 뭐냐면 자 선생님이 첫 시간에 모든 모든 접도는 반대나 강조가 될 수 있거든? 얘는 반대 이름이 없다 이거야 이름이 없어 어나니머스 그래서 얘가 뭐냐면 익명이야 이름이 없은 걸 뭐라고 한다? 시작 익명 익명 어? 이름이란 단어를 뭐로 바꿨어? 이름이 어? 명 이거 명 아까 지명 명목상의 명자 익명 그리고 얘가 형용사이라고 해서 익명으라고 그래 익명 익명의 됐습니까? 어나니머스 익명의 근데 이제 보시면 수능에서도 고교 영화 단어에서도 많이 쓰이는 그 단어 중에서 대표적인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명사로 많이 쓰이고 이 단어는 동사로 많이 쓰이고 이 단어는 형용사로 많이 쓰이고 이런 게 있거든 그래서 그 워드 패밀리라고 이런 것들을 파생어 그럼 이런 것들을 제일 많이 쓰는 건 이거는 어나니머스는 형용사가 제일 많이 쓰여 어나니머스 어나니머스는 뭐야? 익명은 이름이 없네 익명은 이거 제일 많이 쓰여 근데 이건 명사로 제일 많이 쓰여 시작 시너님 뜻이 똑같은 이름 동의여 엔터님 반대 이름 반의여 그럼 선생님 이거 형용사가 되면 오유했으면 시작 시너니머스 엔터니머스 이렇게 말을 붙이면 되는 거야 사실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자 아예이요우 시작 아예이요우 와이 아예이요우 와이 아예이요우 와이 음 좋아했던 확인해 보시고 아예이요우 와이 아예이요우 와이 선생님 입에서 토 나올 때까지 반복할게 아예이요우 메가 열정의 강사들의 집단 아예이요우 메가 아예이요우 시작 아예이요우 와이 아예이요우 와이 메가 강사들 열정 빼면 시체다 들어갑니다 시작 아예이요우 와이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 마지막 단어 들어갑니다 얘가 영어로 뭐야 가명이에요 간단한 가명 가명 벌써 느낌 오지 명자가 어떻게 읽지 가명 가짜 이름이야 네임 똑같지 그리고 이제 얘가 작가들이 작가들이 글 때 글을 쓰는 이명 필명이란 말이에요 가짜 이름 필명 가명이 필명으로 바뀌어 됐습니까 학원 강사들도 자기만의 어떤 닉네임이 있거든 선생님의 닉네임은 센스에요 센스 그럼 나의 뭐야 강의할 때 이름이지 그럼 이제 봅시다 얘가 영어로 뭐냐면 수도란 영어다는데 얘 P 발음 안에 무금 얘는 영어로 뭐냐면 얘가 가짜 그랬듯이야 그래서 가명이 되는 거야 가명 자 이제 들어갑니다 자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 제2의 수도 부산 됐습니까 행정수도 세종시 됐습니까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콩글리시 그럼 여드름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서울 특별시 제2의 수도 부산 그 다음 행정수도 세종시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진짜 수도 가짜 수도 가 있습니까 진짜 수도 가짜 수도 가짜 수도 가짜 수도 이렇게 외워 발음 어렵지 시작 진짜 수도 가짜 수도 진짜 수도 가짜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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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의 수도님 가명 좋아했던 여기까지 확인해 봐 자 필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좋았던 자 우리 예비 고1 학생들은 가르쳐주면 까먹고 가르쳐주면 까먹고 가르쳐주면 까먹을 수 있어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한다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나 입에서 토 나올 때까지 반복한다 같이 하는 거야 들어갑니다 사운드 변형 법칙 시작 아 예 이 요 우 와이 아 예 이 요 우 와이 아 예 이 요 우 와이 얘네들은 이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지 아 예 이 요 우 와이 아 예 이 요 우 와이 아 예 이 요 우 와이 생각해 네임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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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짓다 명명하다 확인해 보시고 이름 명 명자 살려주시고 옆으로 갑니다 자 들어갑니다 노미네이트 우리 영화 속에서 몇 개 부분 노미네이트 시작 지명하다 지명하다 노미네이트 명자 살려준 거야 노미네이트 뜻이 뭐야 명목상의 확인해 보시고 여기까지 됐니 자 옆으로 갑니다 자 들어갑니다 이름이 없어 어나니머스 익명의 시너님 똑같은 이름이야 same name 뜻이 뭐가 뜻이야 동의여 엔터님 안티 네임 뜻이 뭐야 반의여 확인해 보시고 진짜 수도 가짜 수도 진짜 수도 가짜 수도 가짜 수도 가짜 수도 가짜 수도 수도님 뜻이 뭐야 가명 확인해 보세요 가짜 수도 가짜 수도 진짜 수도 가짜 수도 가짜 수도 진짜 수도 수노님 가명 됐니 자 또 반복할게 입에서 토 나올 때까지 열정의 강사 집밥 공동체 메가 자 들어갑니다 오늘 좋았던 갑니다 아예이우이 시작 명자 살려줘 시작 명명하다 명자 살려줘 옆으로 갑니다 자 들어갑니다 몇 개의 부분 노미네이트 하나 둘 셋 지명하다 지명된 거야 노미네이트 노미네이트 하면 뭐가 되죠 명목상 명자 살려줘 옆으로 갑니다 자 들어갑니다 명자 살려줘 이름이 없어 뭐가 돼 시작 어나니머스 가명의 확인해 보시고 똑같은 이름이야 시너님 시작 동의여 엔터님 뭐해 시작 반의여 갑니다 마지막 단어 가짜 수도 진짜 수도 가짜 수도 진짜 수도 수도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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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 수도 수도님 시작 가명 좋았던